알파고 첫 수를 화점에 두고 카타고 40블록을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.2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. 흑의 승률은 48.1%입니다. 첫 수를 외목에 두고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.4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. 흑의 승률은 46.3%입니다. 흑이 화점 대신 외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.2집 손해보고 승률을 1.8% 손해보았다는 겁니다. 이런 데이터 때문에 첫 수 외목은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프로기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바둑에서 0.2집 손해보는 수는 없습니다. 저는 0.2집 손해라는 카타고의 데이터를 0집 손해일 가능성이 80%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20%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첫 수 외목이 정수일 가능성이 정수가 아닐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. 게다가 카타고를 아주 많이 돌리면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. 첫 수를 화점에 두고 1,8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0이 0.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. 흑의 승률은 47.7%입니다. 첫 수를 외목에 두고 4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0이 0.4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. 흑의 승률은 46.8%입니다. 흑이 화점 대신 외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.1집 손해보고 승률을 0.9% 손해보았다는 겁니다.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. 제가 프로기사라면 이 정도의 차이는 무시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1억 플레이아웃을 돌리면 첫 수 화점과 첫 수 외목 사이의 집 차이가 0.0집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. 고성능 컴퓨터가 있는 분이 며칠 동안 카타고를 돌려서 정말로 집 차이가 0.0집으로 줄어드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. 프로기사들이 빈 귀에 외목을 많이 두느냐 여부는 바둑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. 바둑이 더 다양해지면 바둑의 인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. 만약 정말로 화점과 외목 사이의 차이가 0.0집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알파고 이후에 버림받았던 외목이 부활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